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. 탈옥이다! 신검이 뭐해?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.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. 내 걸 뺏길 순 없잖아? 미래?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라는 얘기야. 다른 시간대로 간다. 준을 발!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 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. 심상치가 안 돼요. 나오면 차량대를 죽여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. 지금 때에는 내가 만도록 하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길이니까.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. 왜 이래? 우리가 다운을 가둬!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 시간을 만나면 그럼 다른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막 제작 업로드에서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